08667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bmt입니다. bmt 은 은 동사는 1988년 2월 경품기계공업사로 설립하여 2000년 7월 1일 주 bmt로 법인 전환하였으며 2007년 11월 2일 코덱시장에 등록한 주권상장법임 동사는 현재 산업용 정밀피팅 및 벨브와 전기분전반 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산업용 피팅 및 벨브를 주력제품으로 국내외 조선 슬래시 해양플랜트 발전 원자력 플랜트산업 반도체 생산업체에 공급하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유압용 정밀피팅 벨브 등 배관자재를 제조하는 피팅 벨브 사업과 분전반 지능형 전력감시 통제 시스템 등 전기 및 통신자재를 생산하는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코스닥시장 상장업체인 대시 매출 품목인 배관자태와 전기통신자재는 국내외 반도체 조선해양플랜트 발전 원자력 석유가스 플랜트 건설 및 각 설비에 공급되고 있음 대시 지능형 전력 측정 감시 시스템인 스마트 아이 모니터링 시스템 상용화에 성공 스마트 그리드 및 전력 모니터링 시스템 영업을 확대하면서 에너지 사업으로 영역 확장 재무 대시 차단기 등 상품의 판매 부진에도 반도체 LNG 선박 등 전방산업의 성장에 따른 피팅 벨브의 수주 호조로 매출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확대 대시 유연가 부담 완화와 대손상각비 환입 등 판관비 감소하며 영업이익률 전년동기 대비 크게 상승 법인세 비용 증가 등에도 순이익률 상승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아람코향 오일 슬래시 가스 플랜트용 피팅 및 벨브의 수주 증가 친환경 선박 수요 확대 정부의 원전산업 활성화 기조 등으로 외형 성장 전망 2023년 2월 16일 기준 장마감 BMT의 시가 총액은 1375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BMT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652위입니다. BMT의 상장 주식수는 9125,100일 흔해 주입니다. BMT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BMT의 퍼은 6.4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8.7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6.4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70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94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1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32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27배, 11,84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3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4번지억원, 67억원, 46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4번지억원, 40억원, 57억원입니다. BMT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29번지 97%이고 유보율은 1919.14%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75.48이며 전일 대비해서 47.58 더하기 1.9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84.71이며 전일 대비해서 19.25 더하기 2.5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MT의 2023년 2월 16일 기준, 장마감. 현재 가는 15,07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5,080원보다 1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5,30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BMT의 종가는 15,070원이며 주가가 BMT의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BMT의 종가는 15,070원이며 주가가 BMT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9%입니다. 금일 BMT은 거래량 48,736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738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의 세 증권에서 8,955주, 한국증권에서 6,6477주, 삼성에서 5,600일 흔 6주, 키움증권에서 5,500일 흔 7주, 신한투자증권에서 4,589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의 세 증권에서 12,102주, 키움증권에서 6,900일 흔 9주, NH투자증권에서 6,165주, 삼성에서 5,500 스무세주, 한국증권에서 4,15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만 8,191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9,200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BMT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BMT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oko적으로 depending hesitati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